혼자 있어도 너의 손길이 느껴져 하루 종일 나를 만져 빠져리는데 헤어날 수가 없어 내게 달려갈 생각뿐이었어 프린스타인 오케이 맞네, 맞네, 맞네 맞아, 맞아 아니, 키보드가 드럼 쪽으로 너무 많이 푼 거 아니야?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맞게, 맞게 여기에 일자리인 것 같아 여기에 일자리인 것 같아 프린프린 엉망이다, 엉망이야 언니,그네 디테일 아직도 몰래 붙을게요 계엄 QuiteAST 개엄 한가지 하나 supply 하나yo 셋 네네 됩니다 달려 win 날 draws 쳐다보면 내가 좀 수스럽더니 내 가슴 날 듣게 말아 너 하슴 날 듣게 말아 나 범을 돌리는 남자들 걱정해 가슴이 이렇게 뛰니 가슴이 정말 도둑질 것 같다 네가 나를 듣게 말아 쟤 드럼신다, 쟤 드럼신다 아니 밴드 버전 말고요 여기다 열심히 춤추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분명히 얘기했잖아 댄스라고 야 니네 분량이가 갑자기 유빈이 와 이러고 야 그리고 아까 그 드러나고 다른 드러낸가 보지? 이거 굉장히 자켓치네 아... 냉장고 목 부탁입니다 아 아니요 아 진짜 밴드로 하는 건데 아주 다깝습니다 그리고 보면 혜림 양만 안 틀려요 혜림 양만 안 틀려요 눈치 보는데? 잠시만요 눈치 보는데? 잠시만요 밴드 너무 다 찔리는데? 미씨에이의 새로운 구멍을 배결하였습니다 너무 다 찔렴 미씨 근데 제가 이쪽에 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처음이잖아 너무 찔리는데요? 어디 가면 페이가 너가 자꾸 찔리잖아 잠시만요 당시만요 혜연이가 딱 가르치면서 아 그래 그 부분에 딱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진짜 알겠죠? 네, 진짜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요 I got it! I got it! 오케이! 이효재 역습다! 심한데? 심한데? 야, 뭐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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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성한데? 맞아요, 알까요? 맞다, 맞다, 맞다 웃겨!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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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야 지하 언니가 저쪽이지 아, 내가 여기야 내가 여기야, 내가 페이가 들렸어, 페이가 아니, 그... 블린트 너무 오래 앉혀서 좀 까먹었어 어? 진영 거기 아니야 대박 나을 믿어 진영 거기 아니야 내가 bolts аст 하구히 있어 하구히 있어 하구히 있어 넌 날 믿어 진영 여기 아니야! 여보세요, 맞아, 맞아 ㅋ 야, 내가 맞을 수 있어. 맞았어. 둘 다 틀렸어. 잭슨이 보이죠, 공아. 둘 다 틀렸어. 제가 맞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누가 한번, 누가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해요. 정확한. 진짜, 잠시만요. 너 틀렸어. 니뱅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그럼 다시 합시다. 자, 잠깐만요.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그럼 다시 합시다. 자, 잠깐만요. 잭슨도 보고 가야죠. 아니야, 아니야. 같이 합시다. 안 틀렸잖아. 음악 주세요. 야, 진영이 막 좋아해, 진영이 막 좋아해. 음악 주세요. 밀어내, 밀어내. 밀어내. 진영이 여기 아니야? 아니야, 빨리 해. 확인해야 해, 그냥. 좀 하다가 트하게 하지 말고. 트하게 하지 말고. 트하게 하지 말고. 아, 오랜만이다, 이거. 니 거 봐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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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틀렸어! 너 틀렸어! 진영이가 봐! 너, 틀렸어! 야, 봐! 보라고! 보라고! 넌, 틀렸다고! 어떻게 해! 엄마한테. 다시 보여주세요. 동작이라고 하면 안돼. 어떡해! 야 눈 뜨게 해 눈 뜨게 해 진짜 아 뭐라고? 목소리 왜 그래? 진 형이 목소리 왜 그래? 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저때 변성기였어가지고 변성기? 근데 왜 오늘 흑역사에는 재범이가 다 끼어 있냐? 왜 오늘 흑역사에는 재범이가 다 끼어 있냐? 방금 재범이 있지 않았냐? 여기 옆에 재범이 있어? 재범이 또 있었지? 너 왜 계속 끼어 있냐? 아 근데 다행히 저 영상은 그나마 흑역사는 아니지 이거 봐야지 뭐 하고 있어? 이거 봐야지 뭐 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없어 이거 봐야 돼요 방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이 부딪혔잖아 재범이 형 같이 나오는 거야 우와 재범이 형 같이 나오는 거야 우와 재범이 형 같이 나오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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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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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찌지? 우와 아, 저의 형이네. 이렇게 한 번이네, 한 번 더. 야, 어딘가 방송 안 해? 방송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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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안 해.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게 얘하고 얘. 저는 안 틀려요. 어? 어, 보자. 어, 뭐, 니 안 틀린다고? 보자. 이제는 공정하게 합니다. 네. 음악, 시작. 갑자기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아, 칼군무 나왔네. 갑자기 칼군무야. 갑자기 칼군무야. 갑자기 칼군무야. 갑자기 칼군무야. 너무 뻔뻔하다. 아, 나는 진짜 잘한다는데. 정신적이죠, 정신적. 정신적이죠. 안 맞겠다, 이거죠. 자, 나와라. 정신이, 어, 정현이. 정신이, 어, 정현이. 정신이, 어, 정현이. 아니 이거는 너무 아쉽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이동하는데 왜? 자리 잡고 이거 두 번 하셨잖아요 아 너무 친하셨어요 됐어요 저도 한 번 봐주세요 안 돼요 네? 맞는데 막내 검식판이었잖아요 본인이 맞으면 안 되는 이유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미성년자입니까? 아니면 뭐 언니 연예인이죠? 네 언니 연예인은 무조건 맞아야죠 언니 연예인은 무조건 맞아야죠 언니 연예인은 맞아야죠 네 네 갑니다 흑기사 아 여자들 분 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감독님 혹시 흑기사 있습니까? 카메라 감독님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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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무 잘 왔어 흑기사를 해주면 뭐 해줄 건데? 흑기사를 해주면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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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원하는 만큼 때려 학생을 잃을 때려 진짜요? 평범 잘해 무슨 전화번호야 잘 갖고 싶어하네 이건 뭐 다 스타드링 스타드링 손 이렇게 하시고 귀걸이 떨어지니까 아 그렇게 봐야겠냐 아 아니야 갑니다 자 시그널 대본을 하라고 대본을 하라고 갑니다 대본 화이팅 갑니다 대본 화이팅 여왕 어떻게 그만할까요 아니면 한 바퀴 더 더 오까요? 한 바퀴 더 오겠어요 그럼 스트레이키즈의 202 랜덤 플레이 댄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해서 제가 단독 먹방을 하게 될지 1차 시도 음악 주세요 잘 봐야 돼요 야! 잘 봐야 돼요 야! 잘 봐야 돼요 야! 신명이야! 어? 어딘가 봐? 신명! 어? 어딘가 봐? 아 잘? 이거 왜 이래? 아 이거요 이건 내 손으로 해야 돼요 어? 예 탈이 와 아 내 손으로 해야 돼요 어? 예 탈이 와 아 이게 아 김스민 너 왜 이렇게 느끼지? 승민! 승민 씨 옐로 카드? 클린 거예요? 옐로 카드 너무 늦었어요 옐로 카드 너무 늦었어요 오 지금 와우 신명이 너무 좋아 아 신명이네 1절이야 1절 1절이야 1절 진짜 매니아 2절 2절 2절이야? 2절이야? 2절 2절이야? 2절 이거ンネル 카드 영생화 아니에요 이거? 안 그래요x2 그ンネル 로 카드 영생화 아니에요 이거? 뭐? 멋있어 아닌 거 같으면 바로 얘기할 거야 여러분의 김치 여러분의 김치 여러분의 김치 2절! 2절! 아, 신곡인데 이거는 2절! 2절! 말을 못 들었네 뭐 하고 있으면... 아, 소탑인! 소탑인! 소탑인 뭐해! 2절! 형 2절이었어 형! 형! 정말 너무 느리게 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경고 누적입니다 경고가 지금 3회 경고 지금 누적으로 노래가 2절인지 1절인지 아니, 아까 1차 시도 성공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연습! 이제 1차! 아까 차고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 씨가 정확하게 동선을 체크해 주니까 이게 원활하네요 자, 그러면 2차 시도 가야죠 2차 시도! 오! 스트레이키즈 2차 시도! 음악 주세요! 와, 잘했어 석석참 날 들이 만나 야! 석세! 왓!! 우엉! 우엉! 유아호! 마지막 가즈아옹! 마지막 가즈아옹! 마지막 가즈아옹! 마지막 가즈아옹! 와보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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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게 하신다 온갖 시절 때 춥게 하신다 잘 맞아 왜와 무서워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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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나도 콘서트 버전 이게 뭐야? 콘서트 뭐야? 콘서트 뭐야? 정면이 있어 호연이 있어 뒤에 볼ine 트레이 키즈 트레이 키즈 잠시 형 그러면 콘서트 버전이라고 했지 근데 왜 2, 3명은 안무 color 거기서, 콘서트에서 뭐 녹음만 할 거야? 춤도 좀 춰야지! 왜, 왜 다 안 맞혔어? 아, 이거 솔직히 애매해요. 왜냐면 콘서트 버전인데 확실해요, 지금. 전혀 애매하지 않아요. 너무 확실하게 콘서트 버전이라뇨, 여러분. 한 씨, 한 씨! 한 씨도 미러 2절 쳐가지고 기억나면은... 저도 제 파츠라서 괜찮아요. 한 씨, 한 씨 말리지 마요. 아, 말리면 안 돼요. 아, 말리면 안 되고. 말리면 안 돼, 말리면 안 되고. 자, 마지막 시도입니다. 딘복 씨, 앞으로 콘서트 버전 없나요? 콘서트 버전 없이. 여러분, 여러분, 콘서트 버전 없이 가야죠. 오리지널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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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스트레이키즈 찐막! 음악 주세요! 자,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나무 끓으면서 돌아가시고, 여기 나무 할 데가 없네. 무 terrified. 납작해질 없는 코드송 빛뎃뎃뎃뎃뎃 함께 채원줄 때. 이야. 멋있어 살려. 멋지게 보다. 나무 끈을을 내는 경각 소리. Wow! Wow! Yeah! Oh,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았어! Yeah, 좋았어? 섹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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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아 어허 확 하지마 다시 하자 1 2 2 다시 하자 0 빼줘x2 오예 잘한다 잘한다 이거 뭐야 어허 자전툴셨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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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성공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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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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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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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가능 패스 걷 1번 잡으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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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멋있다 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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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야야 천지창고 천지창고 2절 성공하는거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진짜 중간에서 젖고 가는건데 가자 예술아 복장 예술아 복장 아 힘들어 제발 2022 랜덤 플레이 댄스 스트릿키즈 성공 실패 성공 성공 선물을 성공해봤어 이거 드디어 어때요 한 씨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아 그래도 이게 또 먹을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애들도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고생했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 랜덤 플레이 댄스에 성공한 스트레이키즈에게 원했던 맛있는 음식을 드립니다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야 뭐? 바로 바로 탈락 탈락 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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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방금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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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자 리아씨 이거 누구예요? 저기요 리아씨 저희 막내가 그 전에 다섯 곡이나 췄잖아요 첫 곡에서 이런 것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개녀랑 아니 유나가 자꾸 리아 언니 자리에 서 있었어서 그래서 그러죠 한 자리는 깔끔히 비어있었고 두 자리 한 자리에서 두 명이 싸우고 있었어요 아 본인 자리 아닌데 거기 거기 딱딱하게 치고 아니 난 너무 특기가 이거거든요 어떻게 유나가 진짜 뻔뻔하게 쳤네 진짜 눈치를 못 쳤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안무 연습할 때도 선생님이 유나는 틀리면 되게 못 잡을 때가 많아요 나 설마 유나씨가 틀린 줄은 모르고 있었어 나도 자꾸 리아씨가 이렇게 쭈뼛거리길래 왜 못 들어가지 싶었는데 리아 언니는 본인 자신을 의심해 아 그렇구나 리아씨는 자기 자리가 맞으면서도 재밌다 내 자리가 아닌가 너무 대놓고 치니까 맞아요 이거는 지금 유나씨가 빌런이에요 빌런 대단하다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요 리아씨는 제가 없었어요 방금은 저희가 유나씨를 유심히 좀 봐야겠네 그러게 바로 2차 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시간 2차 시도에요 맞아요 최단시간 2차 시도 와 기록이다 기록이다 많으면 깜짝 놀라 주가는 왠지 여왕이면 첫번째 1차 지나갔습니다 1차는 뭐 기억이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자 2021 랜덤블블레이댄스 잊지 2차 시도 음악 주세요 오 아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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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웬일이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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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잡았어 잡았어 저기 오 역시 그렇지 그렇지 배속까지 완벽하게 오 오 오 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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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몇 마리야? 세니당 깜짝 야야야야야야 막뼈 야야야야야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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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류진 씨 경고해요 왜 아 본인 앉아야 되는데 앉지를 않았어 아 너무 좋아 노래 uit 집중 이 밤이 지나면 위호단이 마치기 무사 삧 웃어 자 자 푹중 pyram위 누리 지금 채룩 씨 이 делают 길 Sci-Yam 씨 뭐하시는 거야? 아, 리안 씨. 아, 리안 씨. 체력! 아, 리안 씨. 아, 리안 씨. 아, 리안 씨. 아, 리안 씨. 왜? 어허. 방석, 방석. 왜 이 목소리냐? 뭐야? 왜 나만 목소리냐? Not shine. Not shine. Not me. 아, 리안 씨 너무 멋있어요. 아, 리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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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너무 웃겼던 게 리진 씨가.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피데? 내가 아피데?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랑 체령이랑 앞줄이고 이제 뒤에 여기 가운데가 유나인데 유나가 자꾸 자기가 아피라고. 여기서 또 이뤄야?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또 유나? 내가 아피데? 내가 아피데? 절대 안 비켜요. 아닌데? 내가 인데? 막 하면서. 근데 저 하나 감동받은 거 있어요. 왜요? 어떤 부분, 예지 씨? 이렇게 헷갈리니까 세상, 저희 곡 진짜 많이 냈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지금 그거에 약간 세상. 그걸 감동받을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요. 왜왜왜. 저희 그럼 이제 나중에 콘서트 다 하겠다. 아마 쪽. 곡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뭐야, 갑자기.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감동이야. 갑자기 왜. 실패했어요, 너네. 이게 무슨 일이고. 왜 여기서 감동받는 거야? 옛날에는 몇 곡 없었거든요. 여기 왔을 때. 근데 지금은 저희 타입이 딱 많아. 뭐야, 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웬 감독이야 이게. 유나,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다. 뭐야, 이게. 와, 재밌는 친구들이. 와,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해. 성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뭐야, 잠깐만. 작전을 바꿔서 나왔는데. 야, 대단한 친구들. 진짜 재밌는 친구들이야. besILL야 하자. רי